파리지옥을 가지고 시작한다. 레벨 없이 쇠자차력을 2일 깨놓는다. 이거 4레벨로 깨는 미션인데 그것도 좀 해볼까? 4레벨 클리어 미션 한 턴이에요. 뽀역 친구야. 5레벨 독배출 6눈이면 2레벨을 간다. 2독을 간다. 김취도치 체력을 2일었습니다. 4레벨로 깨야 될 것 같으면은 와우 4레벨 5레벨 5레벨 4레벨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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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러? 구상? 분노 구상 이렇게 할까? 독걸린 진공청수기 사리지옥 3회복 독배출 3독 구상이 좋을까? 버클러가 좋을까? 3대2 버클러가 더 배율이 높네 구상 올려놓자 구상 올려놓자 구상 올려놓자 다음 턴에 분노 구상 들어가고 구상 올려놓자 아니다 분노타리죽합니다 구상 올려놓자 부터 슈퍼 애덕이 안잡아도 되지 안좋네 따서 갚자 음악 버그까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체력관리 되게 중요하네 이걸 1을 잡네 위협안돼 피관리가 안된다 아유 6이 너무 많다 제발 주사위 왼쪽으로 보냈는데 잠긴 아 111 뭔데 주사위 왼쪽으로 보냈는데 주장 너무 심한데 구상 넣어야 되는거 아냐 이거 8이지 정도올까 독배출로 끝내면 체력 다 차는구나 이제 체력 18인데 체력 18인데 5가 2개나 뜨네 5가 2개나 뜨네 5가 2개나 뜨네 1 2개 적당히 하네요 이거 미션하다가 5 4개 떠서 죽으면 빡치겠다 5가 2개 5가 2개 5가 1 5가 1 7가 2 아 이거 스킬 괜히 썼네. 너무 급하게 스킬 썼다. 재팡이 발톱 잠깐만 이거 두마리 잡으면 5레벨이잖아. 아니 이거 왜 썩과도 있네. 뭐야 이거 4레벨 비서는 왜 안되냐. 돈 주고 비켜달라 하면 안되나. 어흑. 그렇다. 이 정도면 괜찮네 구상 들고 오길 잘했다 썩과 잡고 레벨업할까? 레벨업하면 근데 체력도 떨어지나 여기서 레벨업하고 강화 때리는 게 낫겠는데 어차피 4레벨 클리어 실패했으면 강화를 보자 사바인 척하는 타로스입니다 반갈죽 사바인 척하는 타로스 오오 뭐야 1레가? 아 어차피 잡으면 불빛이 돼 1-3-2 강빌 넣었네 3-4-2 3-4-2 5-4 4-4-3 ... sagte 9 기아베디 최후의 저항 째려보기 잠근다 3피해를 입히고 가장 낮은 눈으로 걸린다 3피해를 입히고 3피해를 입히고 3피해를 입히고 자현재해 들어가고 나면 째려보기 나오는 거 아니야? 가장 낮은 눈으로 걸린다가 뭔가 뭔 소리죠? ρι오geord 3피해를 입히고 빙결에 매력이 있습니다 쿠키도 안쓰겠다고? 독이나 먹어라 다음 치명타에서 살아납니다 슈퍼 헥사곤 만들었던 그 아저씨 VVVVVV를 만들었던 그 아저씨 테리버식이었던가? 5주 계획만 7주 계획라서 10주 계획은 10주 계획만 10주 계획만 사바드 이제 내가 이걸 직접 해야 할 것 같네 터무니없어 은투자야 대충 알지 자 이것 봐 이번엔 어찌 못할 것 같네 정말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주작기